15분 와 진짜 발자국 인지척도 안 밀리네요 어딨어? 왜 납치된 거야? 살려줘겠어 그냥 살려줘겠어 빨리 형 형 형 형 형 14분 안에 멤버들 다 와야지 엔디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아니야 나는 왜 누가 엔디를 납치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서를 더 이렇게 받으려면 아니 미치겠다 시간이 야 시간 좀 남았는데 형이랑 커피를 한잔할까? 지금 엔디 납치돼서 아니 내 방어를 왜 안 와? 진짜 웃기네 아 우리 숨어있어볼까? 아 얘네 왜 아직도 알아 멍청이 또 카메라 올라가고 있을까? 카메라 들고 있고 저쪽이 있을까? 그냥 너무 쉽다는데 게임 오버네 좀 수고스럽지만 지하부터 뒤지는 게 나아 야 그러면 지하 2, 3, 4 다 뒤져야 돼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기다리고 빨리 네가 사칭을 한번 훅 꺼 아 싫어 예 해당한 그럼 그동안 즐거웠다 어 여기 맞아? 어 여기 맞아? 뭐지? 싸 내일등인 것 같다 그죠? 아니요? 언니 나 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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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잘 잡았지? 태권도 잘한다 해성이가 왔어 날아찍이 조심해 아니야 야 일단 거기 대면 확실히 잠갔지? 왠지 신영은 나 때릴 것 같아 근데 나도 나는 진짜 주먹 날리면 코 갖다 댈 거야 진짜 어머리를 물고 네 어머리를 물고 있어 깨끗해 어머리를 물고 있어 이제 내가 고치고 싶은데 진짜 갖다 대자 신영아 너는 쉽게 할 수 있어 그냥 죽었다는 격이 전해줘 내 인생은 화려했다고 우리 1등이네? 안녕하세요 우리 1등이네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는 일단 나보다 두께 온 거야 와 대박 겨우 도착했어 지금 아무도 없단 말이야 1, 2, 3, 4 민우, 진이는 빠졌다 1, 2, 3, 4 2, 3, 4 다 모여야만 하는 거야 아직은 안 하고 아니 얘네 바보 아니야 아니 얘네 바보 아니야 아니 얘네 얘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이거 애들이 올 확률은 거의 없어 지금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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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으아아아